자, 오늘이 무슨 날이오? 복록구의 꿈이 피어나는 날 그럼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원평집강도 그러면 원평집강도가 뭐 되는 곳이라요? 집강도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낸 방우와 문화 등 상대 지역을 담고 있는 우진한 자치족입니다 인하 상대방을 미쳤습니다 너무 귀찮은 것 같네요 보통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입금나를 미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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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흙노께라 불리는 사내가 살았다니 밤을 새워 울던 그의 가슴에 불 땅 분간없이 끝간데없이 울리던 북소리 어찌하면 하늘과 땅이 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아는들이 바라고 바랍니다 그는 비천하여 서럽지 않기를 그는 천대와 멸시로 엉글지 않기를 바라고 바랐던 구욕제가 풀려왔던 사내가 여기 일산별에 집을 지었나니 그 사내줄대 상량군 강서 8년 153월 12시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진력기에 그날을 새겼으리 내 부모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그는 비천하여 서럽지 않기를 그는 천대와 멸시로 엉글지 않기를 바라고 바랐던 동독자라 불리웠던 사내 오늘 그 사내가 여기들 오셨구려 봉평산에 울리던 인중의 함성 서양척에 보고받는 천지를 울리던 사람들의 외침 뎀의 꽃에 울린 그들의 북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답게 살아오는 것이 천지기변만큼 어려운 것이었나니 온평천에 그득히 차오르던 민신 하루 이 별상을 날이 갈수록 온평장으로 몰려들던 사람들 사람이라도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던 단옥한 세상 걸코 뛰어넘을 수 없었던 차별과 진력 넘어서서 깨 부숴보자 했으나 넘을 수 없었던 구군빛 눈물겨운 순절로도 끝내 어쩔 수 없었던 그 복에 무붙은 피 양방과 천민을 구분하지 않는 세상 별치와 차별을 지우고 모두 하느님인 세상 똑바로 고치오 아직 오지 않은 것이오 지금 우리 사는 여기 평명 차별 없는 세상이란 말인가 지금 우리 평등한 세상을 사는가 말이오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 경쟁한 세상 공룩계라 흘려온 사례가 공룩계라 흘려온 사례가 공룩계라 흘려온 사례가 잠권되라 흘려온 사례가 다시 등장 borl dab 위드소 comun료 주인이 사는 없는 사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